묶어볼까? 재원. 재원이랑 대한이도 재원. 나도 대한재원. 재원, 재한이랑 대한민국. 너무 예쁠 것 같은데? 나 처음 봐. 완전 처음 봐. 예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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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뻐. 예뻐, 예뻐, 예뻐. 이거 노래로 이거 하고 정했어. 어? 노래? 뭐, 뭐야? Make it to me. 우리 처음에 들었던 거 있어? 어, 좋아. 잼스미스 좋아해? 응. 너무 약간 팝인가? 아니, 나 좋아, 좋아. 다 좋아.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 마음에 들어, 이 음악. 어, 그래? 응. 다행이네. 내가 약간 이렇게 잡아줄 거야. 어. 그럼 너 둘 돌고 같이 이렇게 앞에 봐서 여기서 이제 손 컨택 같은 거 하는 거지. 어. 오케이. 그리고 리프트도 좀 넣을 거야. 으악! 아, 나 예전에 어떤 조금 여린 오빠한테 리프트 안겼다고 오빠 허리 아! 이래가지고 구찌 붙어가지고. 아이, 나는 걱정할 거야. 내가 너를 이렇게 들어서 진짜 천천히 내리잖아. 그게 진짜 멋있거든. 아, 안 되겠다. 아, 안 되겠다. 그냥 다 제끼야 돼. 미안해. 누나한테 강습 받아. 언니! 리프트 안 꺾여! 이게 안 꺾여, 허리가. 허리가 안 꺾여요. 아, 허리가 안 꺾여? 해적 리프트 한 번 보여주면 안 돼요? 하나, 둘, 셋. 우와! 응, 이렇게. 우와! 응, 이렇게. 근데 이거를 할 수 있어, 진짜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진짜 별거 아니야? 진짜 Basket открыll myしました 나 잘한다니까 그래요? 대안이가 이렇게 딱. 잡아주는 거에 그냥 편안하게 너가 눕는다고 생각해. 하나, 둘, 셋. 티르노 언니!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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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즈 지금 지금은 지금 괜찮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내려와 내려와. 오오오오오오. 하나, 둘, 둘, 셋. 됐다. 옳지! 언니 댄스예요! 하나, 둘, 셋! 나이스! 됐어, 됐어! 어떻게 잡을까? 이쪽으로 사선으로 해봐. 하고 여기서... 엄마, 엄마, 엄마! 어떻게 생각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괜찮았어? 방금 한 대로 하면 되는 거야? 응. 할 수 있어. 믿어야 될 것 같아. 대환 오빠 마지막에 안겨서 이렇게 끝나는 건 봤어요? 대환 오빠 너무 섹시한 것 같아. 이 성으로 심고 가는 거야. 그럴 것 같아. 없는 사람도 생기겠다, 약간 이런 느낌? 같이 심고 이제 결혼하고 싫어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아니, 오빠랑 사랑해요? 아, 시원해. 우리 멤버는 오늘 저녁을 더 고정하는 건 나을 먹는다. 우리 멤버는 오늘 저녁을 넘어 가져온 거야. 우리 멤버 tiet우시, 우리 멤버가 마찬가지abled 수 있어서 우리 멤버가 매우 미친가가 말이기도 этом. 우리 멤버는 오늘에 우리 멤버로 늘 안고 만났는데 우리 멤버가 나은 우리 멤버가 누구를 들었고 우리 멤버도 다 최우ene Kunle 가사님을 놓고 우리 멤버로 추억을 남補 until 멤버가 나같이 뭐라고